녀석 무혁이 상립 한방에 날려버리시죠 예? 한 가지만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이 있다. 이 상황은 절대 내가 원한 것이 아니다. 맞나? 잔말 말고 덤벼라. 오늘이 네 재삿날이 될 테니까. 하나 둘 셋!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고? 이 저거 고구가 당하다니 말이야. 그러게 말이여라. 아따 제법이다. 하지만 이정도로 쓰러질 동목이가 아니오. 아따 제법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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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따 제법이다.